경찰 정말 왜 이럴까요? 의경 부활 이야기 꺼냈다 다음날 백지화했었죠. 어제는 야간 스쿨존 속도 제한 완화한다고 발표했다가 역시 하루 만에 뒤집었습니다. 표지판 준비가 안 됐다고요. 오늘은 신고받고 여성 찾으러 나갔다. 담배 피우고 몸만 풀다간 경찰 모습 보도해드렸습니다. 안 그래도 불안한데 이런 경찰 믿어도 되겠습니까? 마침 표 찍겠습니다. 경찰 우왕 저왕 치안 흔들흔들 뉴스에 마칩니다. 감사합니다.